아내의 불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집에 CCTV를 설치하고 아내 휴대전화 SNS 내용을 캡처한 남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우산지법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20년 9월 경남 양산시 자택에 아내 몰래 CCTV를 설치하고 집을 방문한 남성 B씨와 아내 사이 대화를 녹음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